6뉴2 디젤 엔진을 장착한 I30CW 유로비 디젤 모델은 최고 출력 128마력, PS, 최대 토크 26, 이번 모델에 탑재된 1일 kgm, 연비는 기존 대비 약 10% 향상된 18. km 자동 변속기 기준, 수동 변속기 기준 21km를 달성해 강력한 성능과 동급 최고 수준의 고연비를 실현했다. 특히 유로비 배기 규제를 만족시켜 연간 약 11만원가량의 환경계산프 당근도 면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I30CW 유로비 디젤 모델의 가격은 I30 디젤 1. 6 럭셔리 2137만원 CW 디젤 1 6 럭셔리 2210만원이다. 자동 변속기 기준, 현대 자동차는 16일부터 U2 디젤 엔진을 새롭게 장착해 뛰어난 연비와 친환경성을 자랑하는 I30CW 유로비 디젤 모델을 출시하고 본격 시판에 들어간다. 6 럭셔리 2 디젤 엔진은 엔진의 작동 조건에 따라 배기가스 유량을 변화시켜 연비와 성능을 향상시키는 고효율 전자식 가변터보 차저, BGT, 오염된 배기가스를 정화시켜주는 디젤 매연 정화 정치, DPF 등을 적용해 친환경 배기 규제인 유로비를 달성한 차세대 클린 디젤 엔진이다. 3 행동 4 행동 감사합니다.